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이닝스타의 채나라입니다. 드디어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뻐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?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? 샤이닝스타구요? 괜찮아요.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. 제 이름은 채나라라고 하고요. 나이는 17살입니다. 저는 지금 샤이닝스타 스쿨에 다니고 있어요. 샤이닝스타 스쿨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최고의 뮤즈들을 양성하는 학교, 아이돌 지명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정말 대단한 학교예요. 어떻게 합격했냐구요? 연습할 때 시야가 조금 무섭긴 하지만 다른 어떤 팀보다도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라고 생각해요. 아이돌 스타가 될거에요. 항상 최고의 무대를 노력하는 저희의 모습, 기대해주세요. 저희의 모습은 샤이닝스타 본편에서 보실 수 있어요. 샤이닝스타는 주인공인 제가, 아이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이에요. 현재 26화까지 공개되었으니까,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 링크를 눌러주세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아,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인거 아시죠? 그럼 안녕! , survive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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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대표결 연락처